kannst를 아 뭐야 아 뭐야 탑 아즈로 였네 나 아즈로봐면 당연히 뭘 아이 잠깐만 어 팀을 해요, 맥주 풀이 없어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풀이 어딨어? 어, 여기 있구나! 왕호 형! 우리 풀 가지 하자니까 왜 그걸 하고 있어? 어? 어? 아, 돌발격 찍었어야 되는데. 어, 뭐야! 아... 어, 뭐야! 버금 안 됐는데? 어, 이거. 응징해, 이거. 뭐야? 어딜.. 이러면 CS를 어떻게 먹게 이제 뭐해 나? 이제 뭐해 나? 어? 3팀이 되는 빵이 있어 아... 이거 뭔가.. 이거..이거가 있네 아 진짜 뭐하도.. 잠깐만요 회장님이면 제가 풀 풀 있나 내가 어? 뭐야 나 있어? 고리시야 이거를 풀리는 게 맞나? 퓨어 오늘 일단은 심어야 되잖아. 열흘 타입을 열흘에 다시 물을 드려야겠다. 우리 우원을. 우원을 같이 물을. 어? 왜? 아 무조건 싸네.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니 심을 수가 없어. 그럼 내가 둘까? 제가 열흘 타입을 드려야겠네. 어때요? 이 정도는 낫지 않죠? 어? 나 나무국 게임이 있는 거야? 나무국 게임이 있구나. 지금 다섯 개 남았지? 한 명 다들. 다섯 개 남았고. 영호야. 왜? 나 모르거나 돌릴래? 아니. 난 택배. 아. 어디와. 다섯 개 남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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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런 거였네. 상대 미드 정글 AD인데 마방을 끼고. 남은 변신으로 뱉은 중심에 뱉은 중심에 통해 덜 합니다. 우왕 자세히. من 보일 때 마방이 주인하고 있는 상대가 필요해보니, 이거 아직 로플 아니야? 어어? 어어? 얘 노플이었을텐데 아직 오씨 깜짝아 뭐 끌리는데 이 멘트가 너무 끌려 예비인이 연락했는데 이 멘트는 너무 좋아 이 멘트는 너무 좋아 이 멘트는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함? 이걸 좋아할 것 같은데 오 야 이거는 이거는 이 멘트는 멘트는 있네요 그런거 아니야? 바로 불러 이제 어떻게 해줘 와 뭐야 아 당원하죠 형 2개 드릴까요? 2개 남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? 아 그 탈론 아 탈론이 이게 틈이 떠서 오 어어 아 아 아이 근데 그쵸? 그쵸? 아니 근데 제가 뭐야 아 저 탈론 사라지는 거에요 어지간히 스트레스네 아 군이 당했어 으아.. 으아.. 아.. 큰 악렬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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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싸이브 사장님.. 감사합니다.. 내가 사장님 1등 아.. 이렇게 2대1에 연락되게 되길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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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와 Q 2탄을 맞아? 이거 안 됐냐? 어? 누가? 어? 탈런 모으는 CS 저렇게 밀리인데도 불안하냐 게임이 어? 뭐니? 어? 어.. 비치길.. 비치길래야 된다 저다 혹시 얘가 큰일 났고긴 한데.. 가인 클리어는 율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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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때려? 아니 왕호야! 뭐야? 재혁아! 아 재혁이 형 진짜 샷권 좀 안 치면 안 돼 근데? 나 내 책상까지 떨리는데? 아니 시위야 나 도와주러 간 거야 아니 왕호야! 안 했으면 스카너가 죽었어 아 내 핏 1 담아가지고 틀려 있었는데 많이 죽일까 이게? 아 미즈 손해봤어 와 이거 말투 진짜? 와 와 저 말이 안 돼? 저거 뭐 있어 여기에? 또 있는데? 콜라 뭐야 이거 또? 와 이거 죽은게 진짜? 뭐야 이거 나간다 아 내 스페셜 플러그가 너무 많아 와 뭐야 나 와 뭐야 나 깨잘했네 깨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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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미니언에 진짜 잘해 어 아 깨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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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탈론 좀 그만가 아 아 아 아 아 근데 탑을 왜 보였는데 집을 안 찍어 아 진짜 개 같네 탈론 가는거 보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아니 왜 이렇게 뒤까지 나왔냐 이거? 너, 너 한두 번 해봐? 아니 근데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야?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야? 넌 알아야 니 다른 분들이 몰라도. 야 근데 너무,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야? 아, 싸이아스. 미안. 몰라, 뒤져버리면 돼. 그만이야. 아! 아니 무슨 라인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킬 들어가고 보이는데 암패스 백업 가다가 내가 죽어야 되고 뭐야 이게 게임이. 아, 뱀은 게인데 되어ims wäre 아 sı insisted. 아, 엔패스는 게아니라, 내가 이미 준비하네. 아니 말이 안되는데? 어.. 어? 어? 이게 절어? 방어른도 안 꼈는데? 어 근데 이 라인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죽은 거랑 뭐가 잘하는지 쉽긴 한데.. 야 어렵다.. 아니 라인을 풀어야 돼.. 씨앗 먹고 있다.. 망호야.. 사만 놓고 사나.. 그리고 너 사민을 한 거 다 그냥 갱간을 했다.. 뭘 다 너야.. 내가 한 거지.. 뭐야.. 풀 넘긴 거 한 번밖에 없잖아.. 너무 괴리잡네.. 아니 내가 안 죽었어.. 어차피 스카나가 죽었다니까? 왜 이렇게 죽냐고.. 태윤이 스카나 때리면 죽지.. 내가 플래시 쓰고 죽는 거나 인정할게.. 배달 못 짓고.. 뭐야.. 뭐야.. 아니.. 왜.. 아니.. 휴딩을.. 아.. 아.. 내 게임.. 휴딩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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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위에 저게 사기.. 휴딩을.. 지금 때려.. 지금 때려.. 지금 때려.. 지금 때려.. 지금 때려.. Marketsu.. 아.. 지금 때려.. 아 붙이겠다.. 어.. 으아.. 아.. 으아.. 야야 조용.. 나 진짜 잘 들었어.. 아니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는 거야? 와 저 오공 개쎄다 챔프가. 아 저 오공 개쎄다. 나는 그중. 내가 오신다. 아니 왜 바텀을 그냥 비웃는데. 그냥 안전있어. 나 영미영이다가 지금 영이영 자식아. 그냥 신지대가 그냥 팀을 지배하는데. 아니 계단에 나 있는 게 죽어서 못할까는데. 하하하하하 근데 탈모니 여기로 빠져놓고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있겠다 싶겠는데 정말로 써버리네 그냥 그렉다고 깨잖아 대우가 양전이 있으면 기치지만 마 와 제니가 미치 않기고 나도 계속 막 맞어 야 고퀴 어딨어 그렇게 넘어가서 애 죽여 자꾸 갑자기 무빙을 터놨어 아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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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 야 퇴 탔어 알지 냠냠 아 쟤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굴려하는데도 억지로 나 안주는 사람 맞으러 버리네 나이스 잘하네 근데 이게 바로 혜택만 맞히지 저를 야 야 나 내가 갖고 죽을게 아 뭐야 얘 뭐야 뭐 데스미션 받았어? 데스미션 데스미션 받았어 아 데스미션 받았어 아 미션이라지 얘들아 내가 불쌍한 사람 오지 말았어 너 뭐 지금 투잡하는 거야? 여러분들 100개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아니 누가 재혁이한테 데스미션 걸렸어 아니 누가 재혁이한테 데스미션 걸렸어 데스미션이라니 데스미션이라니 뭐지 저게 왔는데 이거 자 다음은 또 다른 시간 안되네요 어 아 여기다 핑크 씨려야 아 여기다 핑크 씨려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위에다 위에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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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이런거 뺏어야 되는데 아 이 사람 뭐야? 진짜 끈질기네 얘들아 이거 길게 해서 0-3 보자 오공 노공 노플리아 어 나이스 아 나 죽으면 안됐는데 진짜 야 그거 아 이거 먹게 만들었네 용 톤인데 안티 이러면 안됐어 설마 바로 용? 룬 아니네 이제 또 죽네 이건 또 오공이 노공이긴 한데 내가 오공이 궁 뺐어 어 안 보여주고 그냥 둘면 그냥 받아봐 야 나 가윽 쌓길 수 있는데 아 근데 소람이 이끼를 줄 것 같은데 에이 아 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야 아니 나 좀 둘러 갔는데 너무 이리 보자 상대가 쉬워야 억울하고 그런거 알겠는데 말투가 뭘 줄일 수 있을거야 진짜 왕기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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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배워간다 상대 오공만 잘 꿨으면 내가 궁 빼고 죽는게 이득이다 근데 이거 상대가 죽었는데 근데 죽은거 배워버려 말해봐 상대가 죽어졌어 아 빨리 궁 쓰면 안 돼 어이 씨 근데 죽네 아 이게 케인이 이래서 문제야 말 끄면 안 돼 상대가 저게 상대가 저게 다행히 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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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이렇게 케인 이런 챔피언한테 한 번 더 쫓지마 진짜 유비탄 케인이라서 우ヒ τις 아침 왜agran 왜 1대 mate 이러고 있어 바툽은 오우! 미션 만나는 느낌 와우 미션아? 하나형 진짜 맛있다고 잡아줘 오 나 인장스틱 쌓았네 개꿀 오 내 칼 센데? 뭐가 이렇게 쎄? 스카노 형은 미드 라인이 없는데 왜 자꾸 미드를 갈려 해 왜 불구고 있어? 아 우와 와 좋았다 플래시가 안타져 다했다 진짜 스카노 형은 미드 라인이 없는데 미드를 갈려 아니 전략 EPM 왜 까는 거야 뭐야 나 안 먹었어 니가 먹었어 나 안 먹었다 아이가? 나 니가 먹었어 나 이걸 왜 먹어 아니 한살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게 CC가 너무 많았어요 신선했지 다들 갈 필요 없잖아 쎄 권장버우사회에 위험한게 아 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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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이 지방이 맞네요. 그래, 이거 챙긴다. 가야죠. 나 집 가고 싶은데 얘들아. 여기 너무 많아. 케인 위였지? 어 케인 위였어. 약간 큰일 내지 필요 없고, 힐을 피웠지 힐을 피웠어 아 전혀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방법이야 전혀까지 뽑아야 돼 하이 아웃 아 이중 앞에 힐을 피웠어 일단 힐을 피웠는데 저거는 또 그냥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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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아 동생 관리 좀 해라 내 동이 뭐라고 안 해? 동생 관리 좀 하라고 쟤는 동시에 얘가 됐습니다. 마구야 미안한데 얘가 내 형이어서 그런 거 죽였어 내가. 아 왜 발이 너무 무서워. 동무심해. 머리. 내 아무리 봐도 형이. 케이니 여기서 나온다. 쟤가 너무 늦는거였어, 나랑 늦는거 생겼어. 마구야. 야 바로 치자는데. 쟤가 그냥 좀 공격했을 거야. 쟤는 웃어. 아니야 그냥 마구. 나 그 미친 좀 더 두수만 해야겠어. 하하. 하하하하. 아니, 미니라인 살릴려고 더 간거야. 자 설마 또 13점 주겠어?